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요일은 12월 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목록은 제넥신이고요. 코드번호는 095700입니다. 제넥신이 오늘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 초반에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저항권에 살짝 막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빠지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장 초반 외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주가가 좀 하락하기보다는 아래꼬리를 만회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찰실험 흐름도 조금 나아주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던가 추세적인 전환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락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기 위한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래꼬리가 좀 달려주면서 반등 흐름들도 같이 동시에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항구간이 조금 이제 가까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리스크적인 부분들 소폭의 찰실험 매물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필수적으로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만원 부근과 13만원 부근과 15만원 부근 이 부분 상단 부분에 매물대가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기대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제넥시 9월에 화이자 넘어서는 백신 완료하겠다라고 성경철 회장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임상에서의 결과는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정식 확회는 논문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셨고요. 임상 2상은 연내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내라고 하면 이번 달입니다. 12월이 연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상반기에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겠다. 이렇게 되면 순서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12월에 기사대로 간다고 한다면 12월에는 임상 2상이 들어갑니다. 임상 2상에 진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임상 1상을 1월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1상 발표를 하는 거죠. 임상에서 1상을 1월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발표하기 전에 2상을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2상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3상을 내년 상반기에는 1월, 2월, 3월 이 중에는 3상을 동시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12월에 임상 들어가고 맞아 바로 이 기간 안에 3상을 돌입을 하는 거예요. 2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임상 1상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좀 긍정적이구나라는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시는 것은 자신감이 그만큼 있다라는 부분들. 임상 3상 성공 소식을 전해진 뒤에 제넥신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국내 바이오 기업 주가는 이틀 연속 급락한 상태다. 화이자. 그리고 이제 또 모더나라는 모더나가 나왔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화이자.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모더나. 모더나가 지금 반응률이 100%다라는 그런 96% 뭐 95% 뭐 그런 소식이 있는데 모더나 소식이 좀 나와준 다음에 오히려 오히려 모더나 소식이 나와주고 제넥신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크게 연관은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백신에 대한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하게 지금 반영되고 있다. 반영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 달 12월에 임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 정리를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넥신 홈페이지에서 GX-I7이라고 해가지고 교모세포종 변형치료 효과를 확인했다라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와주면서 제넥신, 면역항염제, GX-I7, 로시와 임상연구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기사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GX-I7이라고 하는 것은 네오이문택이라고 해가지고 관계사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첫 환자를 투약했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기도 했어요. 이게 제넥신의 메인 약물입니다. 메인 약물. 어떻게 보면 GX-I7가 메가톤급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금 백신 포비아 시대에서 백신에 대한 영향력 그런 것들이 GX-I7가 상당히 강한데 메인으로 제넥신이 정말 글로벌적인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GX-I7이라는 이 약물이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여러가지 나와줘야 됩니다. 자 지금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 파이프라인이 보여주는데 GX-I7을 해가지고 여기 임상 이게 엄청나게 많은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메인 약물이거든요. 네오이문택이랑 해가지고 백신이랑 치료제 이렇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치료제는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뭐 GX-I7에 대한 소식들이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나와주면 이 제넥신이라는 회사 자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GX-I7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코로나 백신 이걸로도 지금 기대감들이 물씬 풍겨나고 있다. 뭐 이거 물론 이제 백신이 좀 나와가지고 국내에서 사용가 된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백신이 상당히 많이 수요가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대를 하고 있다. DNA 백신 개발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GX-I9라는 약물을 제넥신이 코로나19 백신을 그 인도네시아 정부에 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다양한 이제 약품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중에 제넥신이 끼어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백신을 좀 이제 제넥신 정부가 계약을 좀 했다라는 것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백신에 대한 출시 가능성들이 꽤 높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오늘 주가가 좀 조정을 살짝 돌파하는 흐름은 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악재가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단순 조정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에 크게 뭐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 종목을 좀 참고를 하시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좀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이 부분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추가적인 강세 흐름들도 좀 나아줄 수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제넥신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좀 리딩을 해드리고 추천을 좀 해드리고 계세요. 검색창에 AP2G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시면 라이브라고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단 부분 쭉 내려와 보시면 여기 저희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 게시판들이 좀 확인이 되시거든요. 3전 3승, 3전 3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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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승 한 종목 상한가 이런 식으로 내역들도 다 이렇게 공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월 27일에 1패가 좀 나왔는데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들 현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장전에는 보통 뉴욕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자 공개 추천한 장원테크 이런 식으로 좀 장전에 좀 간단하게 어떤 아셔야 되는 부분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립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을 들어가는데 9시 1분 AFW AFW 현재가 13,9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 14,300원 손절가 13,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좀 알려드렸고 9시 2분에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 현재가 16,900원 기준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 드리고 자 엊그저께 추천드린 장원테크 2차 매수가 2120원이기 때문에 2120원이 오면 2차 매수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AFW가 9시 3분에 최후가 14,5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추천드리고 안내를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 뭐 AFW 그리고 보유 종목은 한국테크놀로지 그런 식으로 손절가를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좀 초던타로 진행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좀 안내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댓글로 게시판에서 댓글로 계속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요. 상세하게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렸고 이 종목들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도 좀 나와주고 우리 VIP랑 무료종목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뭐 우리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동시효과 때 상승이 나와주지 않는다. 뭐 그렇게 좀 손절가 좀 지켜주시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AFW 종목 추천 드린 거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이렇게 또 차트로 이렇게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또 나와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 평균 수익률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좀 단기적으로 손실을 좀 많이 하고 싶다.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좀 빠른 종목들을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종목 추천들 게시판을 활용해가지고 참고를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